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좀 빨리 가야겠는데요? 우리 팀 10분에 모이기로 했는데 10분 늦었나요? 정확히? 아 미안한데?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손 좀 맞춰줘요 손 좀 맞춰줘요 아니 이거 우리 방향이 참 공항 가는 방향인데요? 참 공항인데? 진짜 공항인 것 같아요 진짜 공항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우리 진짜 어디 가가 봐 우리 진짜 어디 가 어 지구? 지금까지 다 왔어 아니 우리 팀 아니에요? 오늘 어디 가요? 어디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 어디 가 우리 어디 가요 오늘 반이 가까운 친구 어제 보고 오늘 또 내려 아 뭐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우리 그냥 가볼까 멋있게 소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백수함으로 와서 나머지 덤을 찾으시겠습니다 아 하늘이 어디야? 베트랑 하늘이 아니 어제 마카오 지금 또 베트랑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아 너무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? 아 놀랍버스더구먼 진짜 야 무슨 시청 들려서 여기도 가듯이 아니 저 광주가 더 이상 많은 것도 아니고 아 너무 웃기고 agile 아 너무 웃기고 연염네요 1개 2개 1개 2개 2개 아예 러빙버스 5해 3개 2개 3개 3개 네 1개 아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– 진짜? – 안 돼. 야, 앗. 이건 뭐야? 으악. – 어우. – 그. – 이게. 야야야야, 야. – 뭐야, 뭐야. 여신이 맞고. – 여신이 맞고. – 그린 순서. – 이말로 말의 화진. – 울동 중이다. – 콩도 안 돼. – 토랑 손에다가 나오라고 해. – 여자 종이가? – 아, 하바 눌렀어? – 뭐라고 눌렀어? 차트에 꼭 봐주세요.